에 에 에 에 에 에 어제 솔랭으로 좀 올려놨어요 어제 다이빙할뻔 했는데 어제 방송 끄고 두판 했는데 연패하고 페이티링스 하면서 했어 코인 좀 채워놨어 다이빙할뻔 했어 ㅈ 될 뻔 했어 랭가 지금 좋아요 팜랭가 좋은데 많이 안하더라 사람들이 내가 지금 안 놀러가냐고? 다.. 방송해야지 짐보패미 장제안 쳤다고 최근 먹음 먹을만하네 내가 왜 짐보의 페미니스트야 오늘 5시에 5시에 쓱 그리핀 트위치에서 KKO는 중계권이 없어서 KKO를 동출하면 정지 먹죠 아이 뭔소리야 근데 카카오 실수로 못 끈 척하고 정지 먹을까? 그 다음에 어! 아 뭐야 정지! 여러분 제가 실수로 카카오팟을 끄지 않고 중계를 해서 어쩔 수 없네요 그동안에 카카오팩에 오신 것을 반영합니다 아니 카카오 얘기가 왜 나와 얼굴이 중요합니까 그리고? 겜만 잘하면 되지? 봐봐봐 그냥 잘하잖아 안빼? 안빼? 못됐다 아! 씨발! 아 갈리오 개사기네 진짜 저거 챔프 아 내 점화 아 아 해지 걸크 지렸다 뭐 할까? 짧네요 이거 되게 좀 길을 줄 알았는데? 아니 석훈아 핑얼 좀 사 핑얼 왜 이렇게 안사 아니 칸이 두개가 남는데 핑얼 하나 안사면 해 이게 맘이 있는거야 이거? 어 뭐야 나 궁을 안써 야 나 궁을 안 눌리냐? 궁씨 궁 꿀이었나? 궁 눌렀는데? 아니 아니 딜둥디 딜둥디 오 다행이다 딜디 딜둥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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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지금 좀 컨디션 안좋은데? 불안하네 아따 일단 세개 좋은거 좋은거 와 나 근데 롤하면서 3캔치 한번도 안해봤는데 진짜 님들 원딜할때 꿀팁 드리자면 3캔치 하나님이랑 싸우지 마세요 저 먹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뱉어주더라고 나 그거 계속 당했어 나도 서포시랑 싸웠다가 옛날 욕하면서 걔가 저한테 나 뱉어서 갖다줄테니까 나 죽이지 말고 나만 죽이라고 그래서 나 그 새끼가 나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 먹고서 갖다주고 강제로 먹혀가지고 아 만원 감사합니다 아 아 만원 감사합니다 아 리액션 이걸로 대신할게요 아 진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나오잖아요 아 이거 너무 오래걸리는데 이거 3분동안 들어야되는데 이거 아 감사합니다 쏘라카? 아 쏘라카면 아 근데 시비르도 괜찮다 시비레쉬 이런거 해야돼 쏘라카 하려면 호응해야돼서 어 잠깐만 이거 아 다행이다 이거 이거 얼음 스킨 시너지 맞췄다 아 다행이다 이런거 중요하거든요 시너지 시너지 같은 소리 집어치우시고 오늘 준비하나요? 아 핑키 메리 아 고맙습니다 당연히 하죠 예 아니 여기서 엄준식 말하면 안되지 엄준식이라고 카카오에 좀 착한 형이 있어요 조심해 아 이거 갔다 이거 아 아 쏘라카 이거를 이거 잡았다 레이스 진정 믿고 있었다고 호우 죽어 이자식아 이 녀석 아 너무 달아 후후우 뭐야 이것도 이것도 잡아버려 개새끼 레이스 아우 씨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이게 다 시너지 맞춰서 그래요 스킨 쟤네 안 맞췄잖아 이 차이를 이긴거라니까 노력은 인정해 주십시오 조심해 아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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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너무 잘돼 이루다 이루다 너무 좋아 잘했죠 여러분 미포가 못한게 아니에요 상대가 누구에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포는 그냥 여기 실력이에요 상대가 괴물지잖아 아 저도 대본 좀 바꾸고 싶어요 진짜 마스터랑 다이아 왔다 갔다 그만하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사람 이름이 염준식 이지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비모링이잉으로 리버스 해줘 보세요 거꾸로? 거꾸로? 비모링이잉 아 이상하잖아 재미없잖아 이런거 시키지 마세요 강대도 아니고 실력방송인데 여러분 저 실력방송이에요 살짝 재밌는 얘네 대결 있지도 않는데 해놨네 살짝 허니버터칩 그것처럼 일부러 사람 많은 척 흥하는 척 무슨 어? 소요일 오후 3시에 사람이 몰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소요일인가 소요일이라 가능한가 아닌데 여러분들 그럼 혹시 지금 자기가 플레이 1에서 다이아 가는 승격전이다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지가 누나가 도와줄게 요즘 엮겼네 다이아 가고 싶은 사람 있니? 저 얼굴에 누나라고 하는거 너무 엮여운데 와 친구랑 자작말 먹는데 1,2,1 단무지 하는데 죽이고싶었네 저였음 싸대기 때렸어요 그거 좀 비매노네 이거 살짝 소라카 그거 아니냐 와우 드레나이 뺏긴거 아니냐? 드레나이 인정하시죠? 당연히 와우는 얼라이언스 해야지 호드 아! 구린네라더들아 어떤지 어? 뭐 호드야 야 소라카 죽여버려 또 죽었죠 소라카? 동신 어? 아 이게 죽네 아 타워가 장난아니네 디디? 아 기압으로도 안된다 이거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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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